옆에 있어 옆에 있어 이거 리키 아니야? 하얀 머리하고 검정색 여기로 와봐 하이 왜? 이렇게 정식으로 지금도 실례요 어 좀 어 좀 그래요 오늘 밤에 숨지 않았어요 왜? 왜요? 김 튜빙 아 신 튜빙 아 신 튜빙 우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튜빙 형들 머리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튜빙 머리 완성 너네 진짜 귀엽다 상가보죠 진짜 아 졸릴 때만 나오는 사과플입니다 되게 진하구요 비빙이 오늘 공헌 패스는 뭐야? 사복이야? 사복이야 이거 리키랑 저랑 오늘 사복 에디션도 왔는데요 이야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생일선물을 사줄게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입는 거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입을 생각했대 어? 제거 아 이거 사실 휴빙같이 쇼핑 아 맞아 제가 거의 강매하다시피 에이키아 룸도 사야돼 사야돼가지고 사게 돼 일단 이걸 이 브랜드도 입고 안 해요 하하 스트림에서 자기 사복 제일 사시는 주명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그러면 영국에서 봐요 리키의 브이로그 스타트 헬로 파크 스위트 건국 건국 한뒤 한뒤 어때 건국을? 기대해 아 지금 많이 설레 사회에서의 첫 관광 하이드파크를 가요 우리 런던 배경으로 약간 뭐 그냥 춤 프리스타일 하는 거 살짝씩 찍어도 예쁘겠다 좋은데요? 춤 잘 추는 거 같아 런던이가 그 런던 바이브 런던 보이바이브 마셨어 런던 보이바이브 이렇게 입었어요 타의도 하고 예스 런던 보이바이브 안견도 하고 런던 보이바이브 오늘 패스는 뭐야? 저 오늘은 약간 배색이 있는 트럭커 자켓을 입었고 밑에는 블랙지 런던 보이처럼 이벌로 했는데 런던에 와봤어요 매튜 오늘 안경 진짜 제가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 안경이 완전 검정색이죠? 그래서 리키 스타일이죠 밑에는 All Black 그치 신발까지 All Black 아니 이거 All Black 아니야 이거는 Colorful All Black 오! Colorful 섹시하게 맛있네요 섹시하게 맛있네요 섹시하게 맛있네요 섹시하게 맛있네요 섹시하게 맛있네요 섹시하게 맛있네요 두 고양이 조합이네요 이제 손 대봐 어 이런 앤 좀 귀엽게 생겼다 옳지? 리키였잖아 야 우와 색깔 예쁘다 너무 많아요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이거 리키 아니야? 하얀 머리 하고 검정색 리키 옷이다 리키 옷이다 리키 옷이 아 Boeing 제가 가 줬으면 좋겠다 일로 와 이리 와 후후후후후 우리 알아봐 그래 맞아 우리야 너무 야 사인하나 해줘 여기? 볼펜 어디에요 사인해줘 야스 지금 다 런던 로컬 아이스크림 싸서 먹고 있어 이게 뭐야? 피스타시오 아이스크림 브로우 아니 브로우 제로우스 브로우 수도 있지 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찡 찡패드 샀어 저 피스타시오 아이스크림 한 땐 좋은데 여기가 진짜 달라요 런던 가봐요 진짜 그래 오 이렇게 어그리 아이스크림 꺼요 어그리? 뭐? 와우 아 체로우스 안 먹었어 아 그건 왜 두 개 먹고 있어 당연히 내가 두 개 시킨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왔어요 맛있네 아 요즘 그래서 다 먹었네 오 잘 먹었다 그럼 오우 아 정리 정리 하나 둘 셋 넷 리듬 하고 이거 두 번 네 하고 상관연 가고배링 네 아 쩜 나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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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